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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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V 제발 일어나시라고요! 제가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주세요. 난 절대 못 가져. 내 마음은 이누고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. 너 후회하니? 나한테 오겠다는 네 결심 흔들리는 거냐고? 이건 어쩌면 하늘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야. 제 자신을 팔아서라도 꼭 갚겠습니다. 제 식구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. 한 짓 없이 당신을 내가 사줘. 내가 혹시 없더라도... 아니, 당신 없이는 안 돼. 에솔아, 설화야. 미안하다. 안돼, 에솔아빠! 가지마! 네, 감사합니다. 아멘